특성연습합니다 특성연습? 어둔것이 은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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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것도 하는구나 트로트같은데 그치 그런 사람 많더라구 목적 많네 응 많아 산만 넘어 먹고 살겠는데 그치 그때 왜 돼지고기 먹을때도 찢어졌잖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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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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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설탕 다진 간장 , 밥 참기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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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